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구심점이 강해지게 되죠 이 구심점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는 클럽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비거리가 더 늘 수 있겠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스크르프 정상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축을 유지하고 기울기를 잘 만들 수 있냐 없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스윙을 보면 깔끔하고 얌전하고 회전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아마추어분들은 약간의 요란스러운 스윙과 많은 몸의 움직임과 그리고 회전이 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축을 유지하고 기울기를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을 잘 유지하고 기울기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몸에서 이 경추 다리를 넓게 섰을 때 이 목뼈가 되는 이 경추를 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기울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골반의 기울기와 이 어깨의 기울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을 유지하고 기울기를 잘 만들려고 하면 축을 제자리에 두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반과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스틱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축은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이렇게 해주면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면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축을 유지하고 그 다음 먼저 내 몸을 기울어 트린 다음 그 다음 옆으로 회전을 해주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골반의 기울기와 어깨 기울기를 쉽게 같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축을 유지하고 기울어 트린 다음 회전을 하면 기울기가 잘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다운스윙을 할 때에는 축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반대로 회전을 해주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기울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 때는 머리 중심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축을 유지하고 반대로 똑같이 회전만 해준다고 하면 그 전에 많이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을 할 때 기울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는 반대로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이 바이킹의 느낌으로 회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클럽을 들고 한 번 해볼 건데 클럽을 들었을 때도 이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추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 다음 옆으로 기울어 트리고 그 다음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반대로 회전을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울기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느낌과 기울기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회전해 나가는 이 느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구심점이 강해지게 되죠 이 구심점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 거는 클럽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하면 비거리가 더 늘 수 있겠죠 지금처럼 축을 잡고 기울기를 만든 상태에서 회전, 회전을 하면 우리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구심점이 강해지면서 클럽이 빨라지고 빨라지면 비거리가 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윙으로 연결시킨다 라고 하면 축을 두고 밀고 회전, 회전 하는 느낌으로 다시 축을 두고 밀고 회전, 회전 하는 느낌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턴을 얘기할 때도 밀고 돌고 도는 느낌으로 같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이 유지가 되어야 기울기를 만들 수 있고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속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을 치게 된다고 하면 머리를 두고 기울기를 만들고 그 다음 회전, 기울기를 만들어서 회전, 회전 지금 여기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축을 가진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기준에서 기울기를 만들 때 머리 중심이 왼쪽으로 가면서 기울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내 몸의 중심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내 머리 중심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밀어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 또 미는 동작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는 동작에서도 밀 때 옆으로 내 머리 중심이 같이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기울기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중심은 또 너무 오른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윙을 똑같이 반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들리거나 헤드가 너무 뒤쪽에서 들어오거나 이제 뒷땅을 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미 너무 중심이 왼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머리 중심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엎어 들어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척추의 중심이 양발의 중앙에 항상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 압력의 느낌만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면 느낌상 되게 골반과 내 몸이 옆으로 많이 밀려가는 느낌을 느끼게 되지만 그 상태에서 머리 축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골반이 밀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항상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을 두고 옆으로 밀어서 기울기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면 다시 몸의 중심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시 반대로 옆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타점도 좋아지고 지금보다 쉽게 속도가 나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연습장에서 중심 축을 두고 밀어서 회전, 회전 하는 방식으로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 잘 치고 싶다면 베이스 골프